아 여행 가고 싶다 여행? 너 가고 싶어 했다던 데가 어디지? 나 프랑스 아 프랑스 스페인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스페인 뭐가 있는데? 스페인 뭐 좋은 거 많지 음 거기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총 길이가 한 800km 정도 되거든? 거기 한 번 완주해보고 싶어 800km? 개 힘들 거 같은데 왜?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목적성 없이 가가지고 죽도 포기했거든? 거기 온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왔더라고 일단 거기서 만난 한국인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취업 전에 동기부여 한다고 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 거기 미국인 커플이 하나 있었어 근데 결혼 전에 의지 가지게 했다고 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 그 호주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아내를 애도하신다고 호주? 응 오빠가 그걸 다 알아들었다고? 몇 개 그건데? 다 영어 쓰는 나라잖아 어 근데 오빠 영어 못하잖아 난리 스윙 잘해? 당장에 해외여행은 좀 그렇고 당장에 해외여행은 좀 그렇고 나중에 부산이나 놀러 가자 그러자 나 부산으로 이행시 해줘 아이 됐어 아 왜 이행시 해줘 아이 뭐해 부 부 부 부 부지럽다 산 산 산 산 넘어 산이다 야, 넘어가자. 뭐해? 뭐해? 이리 와봐. 대중아, 들어와. 아, 싫어. 빨리 와. 아, 너도 와봐, 이거. 아, 위험해. 괜찮아. 여정아. 여정아, 이거 봐봐. 여정이 네 어릴 때 삼촌이 네 얼마나 이뻔했는지 모르지?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뭔지 아나? 누나가 네 낳고 나서 내가 네 처음 보러 갔을 때.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내 억수로 싫어하대. 근처만 가도 막 죽는다고 우는 기라. 그냥 머리에서 구경만 하다가 네 잠들었을 때 처음으로 가까이 갔는데. 아, 자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. 그래, 보다가 너도 모르게 네 손을 잡았는데. 네 그 쫓겨난 손이 네 새끼 손가락 꽉 쥐는 기라. 근데 무슨 감정된 것처럼 지릿하고 기분이 이상하대. 뭐 그라고 네 바로 깨대만 내보고 또 울어서 하더라. 그 뒤에도 가끔씩 그 작은 악수를 떠올리믄. 유안이 될 때가 있더라. 지금 뭐 징그럽게 다 급했노. 오늘 때 웃으러 귀여웠는데. 삼촌도 젊을 땐 참 젊었었는데. 삼촌. 뭔가를 잊고 싶으면 어떡하지? 와 잊어야 되는데. 요새 힘드나? 전에 가깝게 지내두나가 떠난 적이 있거든.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. 공시공부도 하고. 알바도 몇 개씩 하면서. 억수로 바쁘게 지내빼다. 그랑께 걔한테? 그래 내가 잘 지낸 줄 알았는데. 1년 뒤에 갑자기 너무 힘든기라. 그 친구가 그리부가. 이게 묻어들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봤자. 언젠간 한번 되돌아가가. 그걸 다시 봐야 되더라. 우리 집에 그 친구가 사다준 향초가 하나 있었거든. 그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다. 내가 차마 버리지 못하겠고. 내가 그냥 서랍석에 넣어놨다. 근데 그 뒤로 서랍 넣을 때마다 그 초가 보이니까. 너무 힘든기라. 그래야. 그걸 꺼내고 불을 붙이빼다. 왜? 다 녹화가 없애빼라고. 가만히 몇 시간 동안 초가 녹는 걸 보는데. 어? 내가 그 친구를 잊고 싶은 게 아니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. 그 반대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슬픈 기라. 이 그립은 게. 안 끝났으면 좋겠다 싶더라. 그게 나하고 그 친구가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. 초가 다 녹고 나니까. 온 방에 냄새가 배가서 며칠을 가더라. 근데 그게 있다 아이가. 없애고 싶은 냄새가 아니고. 좋은 향기더라. 고맙습니다. 삼촌. 한 사람을 잘 보내려면 얼마나 걸릴까? 얼마나 사랑했는데. 코카콜라. 입 안 붙이고 발음할 수 있어? 코카콜라. 코카콜라. 잘했어. 확실하나? 응. 이거 은근히 어렵네. 니 한 번 해봐라. 코. 카. 콜. 야. 하하하하. 아이고 못하네. 잘하잖아. 코. 카. 콜. 야.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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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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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. 치. 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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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cha. 저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아, 네네네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 제발 못 받았다 괜찮아? 걱정돼서 무슨 일 있거나 힘들 땐 연락해도 돼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야 가끔 더하고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본 적 있거든 이젠 그 느낌 절대 알 수 없겠지라는 생각 너는? 나는 지금은 뭐 입고 있어? 응? 응 이거 아마 또 모르는 옷일 거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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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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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Dona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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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